선배 너무 힘든거 아니에요? 우리 언제까지 걸어야돼? 일단 가요 이거 우리 데이트 맞죠? 뭔 데이트야 일이지 아니 우리 데이트 쓸 사람이야 이거 무슨 옷이 타면 아니 옷이 타면? 여러분 우리 오늘 구시뉴스 최초로 하는 브이로그에요 강PD님이랑 함께 왔는데요 경기도청 근처에서 가볼만한 곳 방문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구경도 하면서 만원 데이트 한 번 만원내로 데이트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볼까요? 고고! 가요 수원화상박물관 있잖아요 네 수원화상박물관 한번 가보도록 할건데요 우리가 무료로 수원의 역사랑 그리고 정조대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. 그래도 역사 시간,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었고요. 이제는 우리 뭘 타러 가는 거죠? 화성어차라고 해서요. 수원 행궁을 투어할 수 있는 어차를 타러 갑니다. 수원 행궁을 투어할 수 있는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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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우리 비즈니스 커플이죠 구기자와 강피디의 만원대 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? 끝났다 너무 진심으로 우리 이제 이별해야죠 원래 쿨레나게 이별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쿨레나게 도청해서 봅시다 만원대 데이트 고생 많으셨어요 즐거웠습니다 안녕 나 간다 나 갈 거야